뭐야? 아, 개불이잖아! 그 개단을 삼켰어! 파릴 모양의 개단… 설마, 이게 그 애들 먹인 것 봐? 그들이 옵니다! 도망쳐! 이키지 못해! 움직여, 울백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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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거 남아있다, 끼려! 자리 가! 샤오! 여기 있었구나! 선우고?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 어? 아, 저거… 에잉? 뭐야? 그냥 개구린데? 까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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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난 파충류가 정말 싫다고! 까군! 정확히 말하자면 개구리는 파충류가 아니라 양서류 되겠습니다! 신혁들어! 히히히히히히! 천하의 공주님도 무서운 게 있었구만! 샤오! 그냥 개구리 보고 놀란 거였어? 난 또 뭐라고! 요고, 요고,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히타! 히야! 어? 이 녀석,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커? 어? 어? 으어어어어! 개구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 선호공, 개구리들이 너 때문에 엄청 화났나 본데? 뭐? 저, 저, 저 이십바! 뭐? 요 녀석들 봐라 덤비려는 거냐? 잠깐! 아 뭐야 뭐야 이 녀석 정말 개구리 맞아? 이 녀석은 좀 쎄 보이는데 안 돼! 싸우면 안 돼! 삼정? 자, 다들 진정해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삼정!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개구리들은 성격이 온순해 그렇다 기룡! 처음엔 나도 겁먹었는데 먼저 공격하지만 않으면 얌전한 아이들이야 그렇구나 하늘에 신전이 다 있다 기룡! 그럼 저기가 하늘의 신전? 천의 천자탄을 원하는 자, 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시험? 그럼 질문하노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그것의 한자는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한자 뭐지? 하늘과 땅 사이엔 공기가 있지? 공기기! 아, 아닌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건? 아, 무당! 무당 무! 아, 답이 아닌가 봐 아, 나는 천계의 공주잖아 하늘의 공주가 땅에 내려와 있으니 정답은 나! 뭐, 틀릴 수도 있지? 여러분, 답은 이렇게 써 있는데도 모르시는 겁니까? 답이 써 있다고, 기룡? 짠! 여기, 기할 이가 써 있지 않습니까? 답은, 기할 이! 머리 쓰는 건 딱 질색인데 어? 개구리가 언제 이 안에 응, 개구리잖아? 맥살! 으어, 잡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용사님. 또 절 살려주시는군요? 아유 다행이야. 어? 저건 뭐지? 기... 오? 아 알았다! 기두에 기할 이를 합쳐 만들어진 날개익! 정답은 날개익이야! 정답이 남아서 너가 와! 어? 개방이야! 저걸 밟고 올라가야 하나 보닭이오! 지혜로운 자들이구나. 하늘의 신전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좋아 가자! 얘들아! 어? 아깐 미안했어 울벡세. 개구리만 보면 너무 놀라서. 괜찮습니다 샤오 공주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계단이 곧 파리같지 않습니까? 엥엥엥엥엥엥. 어이 그러지마. 나 파리도 싫어한다구. 헉! 갸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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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흑나, 흑나, 흑낙, 흑낙 에잉? 뭐, 뭐지? 아, 잠깐! 뭔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호공! 무슨 소린데? 그게 뭔가 엄청난 속도로… 여기로 오는 것 같애 으악!! 뭐야? 개불이잖아! 그들은… 삼켰어! 파리 모양을 끼는… 설마, 이게 그 애들 먹인 것 봐? 그들이 옵니다! 도망쳐라! 미키진 못해? 움직여, 올백스! 잠깐! 샤오가 남아있다, 이리오! 샤오! 어서 서러가 와! 간다, 샤오! 다 왔어! 조금만 더! 어? 대왕 개구리다! 내가 막아볼게! 제발 오지마아악! 천둥아! 이러다가 잡히겠다고! 내가 막아보겠어! 얘들아! 어서 심장 위로 뛰어올라! 무궁아, 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벗어! 지치지 않는 전사의 주제여! 내 삶에 모여 뜨겁게 타올라라! 무궁이! 열! 역사들은 승리했다! 너가 피해! 무궁이가 떨어졌어! 무궁이 건? 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큰일 날 뻔했네! 다들 괜찮아? 응! 무사해서 다행이다, 기룡! 여기가 하늘의 신전이구나! 그래요!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hn! 문 Brain Barcelona fish